저렇게 그냥 웃음 좀 더 막 마셔리지 그래서 나오셨네 웃음 가나 보너 멋지게 살아가는 67세의 동그라미 5자 양우영 인사 올려유 예 감사합니다 두 손을 불러드리겠습니다 돌아오네 돌아오네 고향 산촌 찾아서 얼마나 울었던가 누군가 고쳐 얼마나 외쳤던가 백혁립바람이 달래기야 울어 얼마나 외쳤던가 비붕돌 멀리에 이 맘을 시가 이쁘게 전해진 여자분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랑스러운 두 딸과 멋진 남편을 둔 정신혜입니다 제이에게 제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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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이